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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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공포를 이겨낸 이건 역작이에요 역작 어 깜짝이야 여기 계단도 있는데 형 주태우 얘기하는 거 들었어? 여기 계단도 있는데 얄미워 왜 저러냐 쟤? 아니 아니 더 못하니까 오 진짜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느려졌어? 뭘 건드셨는지 지금 자동으로 안되고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아 직접 눌러야돼요?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거 다 내려갔는데 조심해버리겠다 강빈은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로 내리고 뛰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밑에 못 찍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늦게 온다고 뛴단 말이야 여기서? 뭐야 안 먹히니까 뭐 허허허허 너무 너무 웃기는 상황 나오시죠 아니 지금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야 이게 지금 야 이게 큰일 날 왜 저러는 거야 정신이 안 한 거 아니야? 아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왜 그래 장비 하나 쓸 게 있니? 아니요 야 진짜로 내려가? 이걸로? 오오 나 혼자 하기 좀 그런데 두 명씩 그냥 팍팍 뛰죠 그냥 두 명씩 팍팍 뛰어 그냥 답답해 아 이게 뭐 하는 일이래? 쟤네들이 뭐 도란도란 얘기하고 막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호궁가루 어우 내가 있는 거 봐 축하해 보안도 저 첫 번째 커플 야 5년을 냈는데 드디어 첫 커플이 탈장하네 어휴 진짜 끝나 있어 어머 그랬어 쟤네들 어머 어떡해 어휴 물 단다는 거 봐 어우 나 저 보는 것만 해도 미치겠네 아휴 진짜 이런.. 이런 부러워 어어 어우 진짜 뛰는거야? 저 커플이 다 커플이 다.. 어휴 안돼 오늘 사람들 봐 저들의 사랑을 시켜주려고 미쳤나! 어이 쪘어! 어이 쪘어 쪘어 어떻게 해? 어이 쪘어 쪘어 안 뽑아 봐 이렇게 뛰었어 어이 쪘어 대박인 거야 대박! 어이 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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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스태 2명 내려간 거야 이제 야 근데 이거 한 백분에 백만벨 빨라 백만벨 몇 명 모르지 저기에서 내려오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게 저 버니 점프 민점 거예요 쟤 미쳤어 진짜 안 무서워? 야 은희야! 뭐가 안 무서워? 내가 뛰어봤는데 나도 뛰어봤는데 뭐가 안 무서워? 내가 여기 세 번이나 뛰었는데 야 니네 좋아하냐? 니네 둘을 사랑해? 은희야 너 실망이야 얘네 왜 이렇게 오바해? 갑자기 밑에 내려가서 야 이런 일이 있어 엘리베이 고장 나서 번지점프로 내려가는 거 이름? 술로가 있다니 승철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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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갑자기 그래 형 되게 착한 사람이었잖아 아직 세상에 형 형이 생각하는 거 없다고 사이만 해 야 씨 농촌 씨도 빨리 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이 젠 зас telesutes 아니oca 서 뜨러고만ish 승철이는 손철이는 어우 아 근데 병원이나 왜 저래 5 4 3 2 1 1 어우 저 밑에까지 내려온 거 저 삭 homeless 저렇게 뛰는 거 그게 좀 멋이 없죠 이 섭 야 지금 카메라 감독님 얘기 들었냐 승철 형 못 찍었다고 그림 없다고 떠디네 이게 뭔 일이야! 밸런스 안 되니까 끈으로 다시 묶고가고 올린 다음에 다시 다 다녀야 돼 4, 5, 4, 3, 2, 1 펀드! 야, 우린 뒷절이다 야, 왜 뛰어가지고 우리 잉클하게 해 아니, 저걸 왜 뛰어? 아, 미쳤어 매장 옷이 미친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... 이게 김태호와 상점공사야 어, 내려가? 야, 왜 이래? 어, 너 왜 이래? 어, 너 왜 이래? 아, 계산으로 너 내려가 다 다녀요 아, 왜 이래? 왜 이래? 아, 왜 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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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, 남짓이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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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절대 안 될 거예요 우와, 펀디 우와, 펀디 우와, 펀디 우와, 펀디